하와이 휴! 자 오늘은 꿀잼 만화 액션 시간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의 레인보우 프렌즈 레드에게 아주 특별한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게임툰즈님의 꿀잼 며칠 바로 출발합니다 뽀뽀 레드 또 뭔 짓을 하고 있는 거야? 해로운 또 색깔 프렌즈의 탄생인가요? 이건 무슨 색이지? 어? 뭐야? 레드 여친이 생겨서 방금 봤어요? 레드 여친이 생겨서 방금 봤어요? 레드 여친이 생겨서 방금 봤어요 어떻게 봐? 자 아 모서리였던 레드 이제 모서리 탈출을 위해 여자친구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이거 대박 기술인데? 어머나 레드 손이가 눈을 떴네요 어? 하나 있어 실험 성공이야 Lemme 헤헉 안녕 아 아 너때문ナ이 천미지 천미내에 미안하지만 내가 더 사랑해도 될까 회사 러시아 응? 아 죄송합니다 너 자신이 Burgundy выбore 음 음 러시아 러시아 레드 러시아 그냥 러시아 아 러시아 러시아 어 레시아 러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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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러시아 I like that. I will be called Scarlet and who are you? I'm blue. 난 블루. It's lovely to meet you. 오오오 안돼! 우리 레드니가 레드를 좋아해야 돼. 내 블루한테 눈빛이 맞아버렸어. 어머나! 어, 레드? I have some bad news. I think she might have seen me first. 블루. 야 레드야 루거냐? 우리 레드니가 나한테 첫눈에 반한 것 같은디. 어, 잘생겼데요. 아니야, 멈춰. 아니, 레드 여친 만들려고 한건데. 아, 그마저도 블루한테 눈이 맞아버리다니 이거. 몬스타 춤이 실패야? forever? forever? 어? I got to change her mind somehow. 음... 그렇게... 블루와! 레드니의 커플 탄생! Guys, this is, uh, Scarlet. She's my... new friend. 어... 나 제 친구야. silly baby! I'm his girlfriend. Girlfriend? 그가 더 훌륭해. 그래그래. Good for you. An intruder. I got dibs on this one. Now, I can handle it. You boy, step aside. 어어! 그럼 심지어 레드니에게 뭐 특별한 능력이 있나 보네. 내가? 만약에 안 되면, 내가 두려워할게 될 것 같다 뭐야, 퇴결하고 왔어, 벌써 우와, 쫀다 이게 뭐 걸크러싱인가, 뭐 뭔가 그건가? 봐봐, 다른 친구들도 지금 레순이가 레순이한테 반한 것 같은데? 네, 그럼, 우리 뭐 할까요? 음, 여기 뭐하여, 못 얘기하는 걸까? 공설이 데이트야, 여기는 블루야, 블루가 말했기 때문에 블루가 말해야지, 블루야 아, 고마워요 나도, 내가 원하자 우리 둘의 마음을 지키는 것 같다 우리가 말하지 못한 것 같다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 래슨이가 이거 블루가 튕기는 건 줄 아나 보네. 어 야 내가 큰일 났어. 어 래슨이가 나한테 진짜 찐으로 받았어. 어 그거 잘 안 됐네. 삐졌다 레드. 설마! 래슨! 내가 죽을래? 너 죽을래? 그냥 죽을래. 내가 죽을래. 내가 죽을래. 지금 질투해 눈이 멀어버린 레드. 블루를 약간 잠재운 다음에 자기가 남친이 되고 싶은 그런 거 생각난 것 같아. 레드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가 없었대요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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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벚꽃 친구가 한 여자애가 자기한테만 좀 친절했대. 래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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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무껴어! 아 근데 쑥스러운 나머지. 레드가 그녀에게 그.. 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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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쑥스러운 나머지. 레드가.. 그녀에게 그.. 어.. 어.. 눈 맞아서 결혼하게 됩니다. 맞아. 이게 이래서 있을 때 자려야 돼. 어.. 어? 어.. 아.. 하지만 너무 늦어버렸지. 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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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뭐.. 어.. 어.. 하하니베에야! 아... 강제로 약간 반하게 만들려는 거야? 아.. 이건 좀 아니지 않아? 껍둑둑둑.. 이래서 고맙고 내 gravity 말합니다. 당황스럽다 아 결혼한데 애가 결혼까지 생각했어 이미 그래 우리 결혼하자 저 러브 포션을 뿌려놨는데 향을 맡고 뭐? 너가 걱정하지 않아 여기가 그 러블리의 헤어 정말 정말 사랑해 그리고 저 러블리의 헤어스타일처럼 그 러블리의 헤어스타일을 좋아해 너는 정말 그녀의 헤어스타일ا 그런지 알지? 알겠어 난 아직과 함께 하자 블루야 우리는 안지지 못해 그리고 내가 이 러블리의 헤어스타일을 잘 못한다면 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내가 이 러브 포션을 알 수 없는 것이면 그 러브 포션이 잘못 작동된 것 같으면 너리의 삶을 잘 못할 수가 없냐 대신에 애증으로 바뀌었어요 증으로 변모해버렸어 아이씨 사랑 따윈 틀이 없어 인생은 혼자야 계획은 이게 아닌데 감히 날 안좋아해 날 사랑하지 않아 사랑하지 않다 난 부셔버리겠다 아아아아아악 아 스칼렛이구나 이름이 음 레드가 레드니한테 진심을 전합니다 I understand. Sorry, I accidentally broke your heart. Sorry, I tried to kill you in a heartbroken hate field rampage. 그렇게 그냥... 둘을 다 하고도 이어지지 않는 거야? 이거 좀 너무 슬픈데... 어허! 짜여버렸죠! 이런 결말을 원하지 않았는데... 네드야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